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 저희 이제 아육대회 갑니다 제가 형들이랑 다르게 가요 왜냐면 제 풋살이라서 딴 체육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꼭 골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봐요 아 맞다 아육대회 의상 한번 볼래요?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뭔가 초록색 좀 몰라요 좀 개구리 같아요 그럼 갈게요 안녕 지금 풋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요 지금 해가 굉장히 세요 짜잔 잘 보여? 지금 아마 저희가 첫 번째로 도착했을 거예요 저희가 진짜 빨리 왔거든요 근데 밖에 진짜 추워요 해는 쨍쨍한데 밖에 너무 추워요 입김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밥을 먹었어요 준비된 거 보이시나요? 밥을 먹고 이제 개낭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모기가 방금 제 귀를 강사했어요 아 진짜? 형 축하드려요 최우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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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오른쪽 눈이 금빛으로 바뀌었는데? 그렇지 오늘 정말 스누퍼의 날이네요 그쵸? 아니 우성이가 자기 금빛 메달로 바꾸겠다고 이 섭외했을 때 와 좋아 좋았어 난 이런 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내가 가는 이 길이 금빛 길이다 이러면서 그거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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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스럽지 않냐? 약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랬는데 아 그래? 갑자기 우성이가 말하니까 밟아졌어 아깐다 붙여주셨어 대빈아 골 앞대 놨어? 네? 골 앞대 놨어 대빈이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받고 골대 지점을 중앙슛으로 날려왔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상대 공격수가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와갖고 근데 내가 그 패스를 끊어가지고 그 우리 골키퍼 위치에서 상대 키퍼까지 간 다음에 몇 미터 단독 드리블이었어? 20미터? 오오 끝에서 끝 30미터는 내리는데 어 그 정도 됐는데 끝에서 끝으로 드리블을 쳐가지고 바로 슛 나왔죠 저 클걸? 40미터 될걸? 왜냐면은 그때 촬영했을때 거의 뭐가 됐으니까 거의 60미터 달리기잖아 응 네? 그래서 골 넣었어요 근데 노진 선배님께서 이렇게 앞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붕 뜨면은 막히겠다 그래서 땅골로 깔았거든요 근데 알 막혔어요 내 알 넣었어요 알 넣었죠?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? 질렀죠 다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또 역전골이었잖아 그것도 역전골이었죠 1대1에서 아 참 0대1에서 1대1 만들고 또 나온거 같아 예예예 근데 이렇게 다 맞춰 입으니까 뭔가 아이돌이 아니라 운동부 같아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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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거미 거미 아니 마크 어 아니 저번에 아니 저번에 아니 저번에 청소하는데 청소하는데 갑자기 세빈이가 소리를 엄청 백 찌르는거야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딱 이 마크만한 거미가 세빈이한테 딱 가는거 이만한 거미가 실거미야 이제 실거미 막 이렇게 다니는 거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침물대 뭐야! 이렇게 했어요 귀여워 원근이 형이 달리기 연습 좀 더 해야겠다고 자기를 이길라면 아직 멀었다고 넌 아직 연예계 2등이야 1등이 달려면 3등 누구야 3등 누구야 3등 상호 ㅋㅋㅋㅋㅋㅋ 감동 줄 때 받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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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희는 이만 다시 리듬체조 보러 가야되서 아 맞아 리듬체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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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게 선배들이 말하는게 새로 시작하는거는 딜레이가 무조건 더 오래된데요 아 진짜?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고생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역시 빛이 너한테만 와 빛이 여기있거든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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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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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4시인가요? 네 4시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시죠? 현재 시각? 11시 반일거에요 11시 반 숙소 도착하면 12시 그때부터 저희는 연습하나요? 아니요 저희 오늘 쉬나요? 네 쉬어야죠 아 진짜 우승의 금메달 땄습니다 아 우리 오늘 우승했어 그래 우승했어 우리 형 수고했어요 아 진짜 수고했어요 아 찍고 있어? 네 힘들죠 이렇게나 힘들죠 힘들진 않아 우리 팬분들이 진짜 힘들죠 그쵸 힘들죠 진짜 아 진짜 아침부터 앉아계셨잖아요 그쵸 진짜 딱딱한 의자에 앉아계셨죠 어 엉덩이에 이상한거 날거 같아요 엉덩이에 이상한거 날거 같아요 엉덩이에 이상한거 날거 같아요 엉덩이에 이상한거 날거 같아요 너무 앉아있어서 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어? 팬분들은 안괜찮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 뭐 날뻔했다고요 저는 이제 우린 이제 뒷처리하고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형 수고했어요 우승현 아 수고했어 아이고